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는 또 어떤 이슈를 자세하게 다뤄볼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죠. 오늘은 바로 공모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공모 이후에 6곳 가운데 2곳이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그전까지 IPO 공모주 천하였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조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IPO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모주 판세가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권혁중 평론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모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에 공모주 인기가 약간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전만큼의 뜨거운 열기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상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따상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확실히 시장의 패턴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IPO 대여들이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대여들이 줄줄이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SD 바이오센서죠. 이번 달 11에서 11일 정도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시가총액만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카카오의 자회사들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도 워낙 좋아하는 크래프톤 같은. 왜 그러냐면 장외 시장에서는 워낙 인기가 높은 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주 청약하면 돈 번대더라.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의 패턴으로 보면 고평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로 본다 그러면 생각도 한번 다시 해볼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죠.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도 꽤 됩니다. 한 6곳이 됐는데 그중에서 두 곳은 오히려 공모가보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더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HPO 같은 경우죠. HPO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생각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같이 이제는 상장했던 제주 맥주와 진시스템 같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만큼 못 오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약간 지금 약간 갸우뚱?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아마 공모주들의 패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모주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본다. 따상 간다, 따상상 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통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IPO가 최근에 별로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공모주 투자할 때 체크해야 봐야 할 것들을 좀 알려주실까요? 역시나 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는데요. 의무보유 확약, 이미 아시겠지만 어느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호 예수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한 록업이라는 이제는 락업이라는 이제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수요 예축에 이제 기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는 기관들이 야, 이제까지 난 팔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확약을 걸면 당연히 IPO 상장사 중심으로는 주가가 지탱이 되니까, 주가 지수가 지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이제 가점을 더 주면서 더 우호스러운 분위기의 연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사실 의무보유 확약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통 15일, 한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 의무보유 확약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보통 우리가 본다 그러면 SKIE 테크놀로지, IE 테크놀로지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 한 14만 9천 원, 지금 현재 조금 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공모가가 10만 5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첫날 최고가였던 22만 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종가로 본다 그러면 어제 종가로 본다 그러면 3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모주가 꼭 대박이다라는 공식이 점점 더 깨지고 있고 이런 의무보유 확약 비율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특히 외국인들의, 이런 외국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꼭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KIE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잘 흘러가지 않는 이유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무보유 확약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뭘 왔었어요. 공모할 때는 사실 외국인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정확히 몰랐던 게 패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제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뜯어봐야 아는 부분인데 국내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96.4%나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 기관들이 36.6%만 의무보유 확약을 했었고요. 나머지 63%는 확약을 걸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확약을 걸었던 36%마저도 1개월 이내에 확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딱 공모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그때 그 당시에 보면 한 63% 정도로 흘러나왔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 의무부 확약 비율도 기관들이 괜찮고 이러니까 나도 공모주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뜯어보고 나니까 국내 기관들이 96%, 해외 기관들은 36%. 그러니까 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관들의 의무부 확약 비율이 낮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상장한 후에 매도세를 던지게 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SKIE 테크놀로지 투자하신 분들 중심으로 주가가 왜 빠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다 던졌단 말이죠. 그럼 왜 던졌어? 봤더니 의무부 확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더거나 아니면 확약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서야 원인은 파괴된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하신 분들 중심으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SKIE 테크놀로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일 근데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결정되면 좀 다른 분위기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좋은 흐름이 갑니다. 당연히 가는데 근데 현재 지금 현재의 공매도와는 걸려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탁 150 종목 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만약에 내일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을 점쳐지게 되는데 만약에 편입이 됐다. 보통 이번 달 11일에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코스피 200 지수가 6월에서 12월에도 두 번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이제는 특별 편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본다 그러면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주가가 안 좋은데 이제 공매도까지 가능하게 돼버리면 말 그대로 지금 SKIE 테크놀로지에 투자하신 분들 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논란이 된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지금 외국인들이 던져서 빠진 상태에서 공매도까지 이제 가능해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물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겠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랐던 정보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런 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SKIE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차 잔고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 이제 공매도 할 거야 라고 지금 대기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동원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거는 공매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IPO를 받을 때도 많이 받아서 처음에 팔아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매도까지 만약에 합세가 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하반기에도 IPO 시장, IPO 공모되는 종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지 좀 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공모주 열풍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도가 IPO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기의 제도는 IPO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이제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때 서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서식에는 기관들의 의무부 확약 비율을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외국 기관과 국내 기관을 합쳐서 신고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외국 기관들의 의무부 확비를 몰라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제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직 수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결국에는 고평가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공모주를 청약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고평가된다, 고평가돼 있다라는 종목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또 외국인들이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제도를 본다 그러면.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비확실적인 정보를 좀 보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대1 같은 TV 보시면서 정확한 전문가들이 공모주 청약할 때 유시해야 될 거, 아니면 유의해야 될 거, 아니면 고평가돼 있고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 밸류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이제 다 평가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공모주에 청약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제도가 지금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곳에서 보시는 게 정문화에 도움이 큰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대형 IPO의 투자에 전략을 미리 좀 세워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곳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역시 좀 불리한 운동장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역시 좋은 기업들을 IPO 할 때 잘 선별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무조건 따상 간다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팁은 상장되자마자 차익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또 투자 인사니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